너무 미친거 아니야? 아 이거 진짜 넘어진다 이거 나 균형을 못참는게 아니야 진짜 균형 잘 잡는데 그냥 넘어져 이거 그 한편 질문 mand 좀 더 남겨줘 네 다시ожет 좀 더 기다려주시길 바랄까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들어와. 여기 앉아. 여기 앉아. 아 진짜 나 너무 아파. 아 나 모자 어떻게 해요 진짜. 모자. 자동차. 짧은 거. 안녕하세요. 자동차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蔡일아 그룹. 모자. 네. 나 모자. 어제 물을 먹은거야 어제 물을 먹은거 머리봐요 그치? 제 머리봐요 야 이거 바지 소금기 빼야될거 같은데 하얘질거 같은데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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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낚시하고 싶었는데 낚시부터는 아쉽다. 좋다 진짜. 머리가. 순해서 피나러 살아겠어요. 저도. 저 멍들은 거 같아요. 자 그러면은 저희는 이제 돌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따가 또 저녁에 파티하고 이럴때마다 방송도 킬테니까요. 여러분들. 지켜봐주십쇼. 안녕. 안녕. 잘가. 잘가. 보자 RIP. 아니요. RIP는 뭐야? 바이바이. 바이바이. 머리 어떻게 나와.